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19과, 무슨 의미냐 하면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에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19과에서 배울 문형입니다. 먼저 다가보면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을뻔하다를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결혼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들을 대화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대화를 같이 들어 볼게요. 잘 들어 보세요. 선생님, 언제 국수를 먹여 줄 거예요? 수원 씨, 국수 먹고 싶어요? 제가 사줄까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이에요. 네?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정말 국수를 사줄 뻔했네요. 그런 말도 다 알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네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누구한테나 그런 일이 있죠. 네, 여러분. 우리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다가 보면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다가 보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다가 보면은 어떤 행동을 여러 번 계속 해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태, 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태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가 보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문을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매일 운동하다가 보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죠? 네, 운동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운동하다. 운동하다는 A, V죠? 네, 자, 운동을 해요. 그 행동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해요. 네, 여러 번 해요.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상태가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운동하다가 보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 오래되셨나요? 3급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한국에 산 지 오래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네,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요. 네, 살다가 보면,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그 행동이 계속 돼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전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익숙해질 수 있게 돼요. 익숙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같이 읽어 볼게요. 매일 운동하다가 보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우리 이번에는 다가 보면 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가까이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면 눈이 나빠져요. 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볼 때 어디에서 봐요? 네, 보통 먼 곳에서 텔레비전을 볼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바로 앞에서 가까이에서 텔레비전을 자주 봐요. 매일 봐요. 네, 여러분, 그런 행동을 여러 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눈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눈이 나빠질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다가 보면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다가 보면 앞에 AV가 있어요. 보다 라는 AV가 있어요. 이렇게 다가 보면은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나요?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 뒤에는 다가 보면이 와요.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매일 뉴스를 듣다가 보면 듣기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네, 여러분, 듣기 실력이 좋아지고 싶죠?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듣기 실력이 좋아질까요? 네,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매일 뉴스를 봐요. 여러 번 계속 뉴스를 봐요. 뉴스를 들어요. 매일 뉴스를 듣다가 보면 듣기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네, 뉴스를 매일 들어요. 그 행동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상태, 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태가 될 거예요. 전에는 듣기 실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해요. 그러면 듣기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네, 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뉴스를 듣다가 보면 듣기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매일 들으세요. 네, 자, 우리 여기 듣다가 보면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다가 보면 앞에, 자, 듣다라는 A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앞에, 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도 뒤에 다가 보면 이 와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1번 문제예요. 일을 하다, 그 일에 익숙해지다. 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그 일이 익숙하지 않아요. 일을 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해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해요. 계속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질 거예요. 네, 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볼게요. 매일 연습하다 운동을 잘하게 되다. 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매일 연습을 하다가 보면 운동을 잘하게 될 거야. 어떤 친구는 지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매일 연습을 하다가 보면 운동을 잘하게 될 거야. 네, 여러분, 운동을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매일 연습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네, 운동을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운동을 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주 요리를 하다, 요리를 잘 하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주 요리를 하다가 보면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어떤 친구가 요리를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지금 그 사람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자주 요리를 하다가 보면 여러 번 자주 요리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과는 다른 상태, 전과는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중에도 요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 친구들은 자주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요리를 하다가 보면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매일 만나다, 그 친구와 친해지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네, 익숙하지 않았고 낯설고 친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우리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면, 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친해지겠죠?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매일 만나다가 보면 그 친구와 친해질 거예요. 네, 매일 만나면 어때요? 우리 이야기도 하고 그 친구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친해져요. 전과는 다른 상태가 돼요. 매일 만나다가 보면 그 친구와 친해질 거예요. 네,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외대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처음 같은 반 친구들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네, 친하지 않았어요? 네, 서로 잘 몰라요. 그런데 10주 동안 외대에서 공부해요. 매일 만나요. 같이 공부해요. 매일 만나요. 자, 만나다가 보면 그 친구와 친해질 거예요. 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음식을 많이 먹다, 살이 찌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음식을 많이 먹다가 보면 여러분, 보나마나 살이 찔 거예요. 네, 우리 이것은 전에 배운 표현이죠? 음식을 많이 먹어요. 매일매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틀림없이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살이 찔 거예요. 네, 날씬한 사람도 음식을 많이 먹다가 보면 보나마나 살이 찔 거예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네,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사진을 자주 찍다가 보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사진을 잘 찍고 싶어요. 지금 사진을 잘 찍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진을 자주 찍다가 보면 잘 찍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새로운 상태, 새로운 결과가 뒤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다가 보면은 여러분 뒤에 과거와 함께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저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다가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이 사람은 기분이 지금 나빠요. 기분이 나쁠 때 어때요? 전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어요. 오랫동안, 한 시간 정도, 두 시간, 이렇게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아마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3번,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네, 자,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뭐,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세 시간 동안 계속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아마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를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달콤한 음식, 네, 초콜릿 같은 달콤한 음식을 먹다가 보면 네,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예요. 4번, 길을 잘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보면 길을 잘 알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잘 몰라요. 여러분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길을 잘 몰라서 힘든 경험이 있었죠? 네, 그런 친구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속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요? 그 과정에서? 자,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길을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5번 문제 계속 볼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네, 하다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나요? 아마 얼굴만 보고 5분 정도 이야기해 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 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를 연습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오늘 새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다가 보면 발이 편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새 신발을 샀어요. 오늘 처음 신었어요. 그런데 발이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신다가 보면 처음에는 신발이 어때요? 작아요. 그런데 우리 매일 그 신발을 신어요. 그러면 조금 신발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러 번 매일 자주 그 신발을 신어요. 그 신발을 신다가 보면 네, 다른 상태, 다른 결과가 뒤에 올 수 있어요. 발이 편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드네요. 자, 처음에는 맵지만 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주 먹다가 보면 잘 먹게 될 거예요. 네, 아마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맵지만 자주 먹어요. 자주 먹다가 보면 잘 먹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먹었는데 계속 먹어요. 여러 번 먹어요. 그러면 잘 먹게 돼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유학 온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서 잘 먹게 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노래대회가 있는데 잘 못 불러서 걱정이에요. 노래를,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노래를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잘 부르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이 친구는 노래대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친구에게 노래를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잘 부르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정장을 입었는데 너무 불편해요. 정장을 자주 안 입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주 입다가 보면 편해질 거예요. 네, 여러분 정장은 보통 우리 몸에 맞게 입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주 입어요. 자주 입다가 보면 편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아무리 연습해도 잘 칠 수 없어요. 네, 자,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아주 많이 해도 아무리 연습해도 잘 칠 수 없어요. 배운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친구에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꾸준히 연습하다가 보면 잘 칠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꾸준히는 무슨 의미예요? 꾸준히는 끊임없이 계속 연습하다가 보면 잘 칠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어를 잘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생님과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1강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2강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우리 2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을뻔하다를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을뻔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을뻔하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어날 것 같았어요. 일어나기 바로 전 상태까지 갔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문장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버스가 늦게 와서 지각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이 사람은 버스가 늦게 왔어요.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버스가 늦게 와서 지각을 할 뻔했어요. 우리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9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9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8시 59분에 교실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2분만 늦으면, 더 늦었으면 아마 지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지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지각을 하기 전,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을뻔하다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을뻔하다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을뻔했어요. 과거 형태로만 사용해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높은 구두를 신고 길을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네.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높은 구두를 신고 길을 걸어요. 여러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높은 구두를 신고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걷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네. 자,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넘어질 것 같은 상태까지 갔어요. 그럴 때 넘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을뻔하다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 번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친구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다가 싸울 뻔했어요. 네. 여러분, 을뻔하다는 이렇게 자,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다 앞에,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뒤에 리을 뻔하다가 옵니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네. 자, 이 사람은 친구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싸울 뻔했어요. 친구와 이야기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싸울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와 어때요? 싸울 뻔했어요. 거의 싸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싸우기 바로 전 상태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럴 때, 싸울 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음식이 상한 음식인 줄 몰라서 먹을 뻔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먹다가 있습니다. 자, 먹다는 A, V예요. 다 앞에, 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에는 뒤에 을 뻔하다가 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지금 어떤 의미예요? 네. 이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음식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이 상한 음식인 줄 몰랐어요. 네. 상한 음식은 원래 그 음식의 맛이 어때요? 변했어요. 오래되거나 온도가 안 맞으면 어때요? 음식이 상할 수 있지요. 상한 음식인 줄 몰라서 먹으려고 했어요. 먹을 뻔했어요. 네. 네. 자, 음식을 어때요? 먹을 뻔했어요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네. 먹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가 아니면 친구가 그 음식, 오래된 음식이야. 상한 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을뻔하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과 을뻔하다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 을뻔하다는 좋은 상황에서 쓰이나요? 네. 어떤 좋은 상황보다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을뻔하다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한국 문화를 모르다, 실수하다. 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국 문화를 몰라서 실수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몰라요. 그래서 실수할 뻔했어요. 네. 실수를 거의 할 것 같았어요. 하기 전 상태, 그 상황까지 갔지만 실수하지 않았어요. 네. 다행이죠. 친구가 옆에서 그렇게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네. 2번 문제예요.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치다. 네. 여러분,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칠 뻔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는 중에 다리를 다칠 뻔했어요. 네. 넘어졌어요. 다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다치지 않았죠? 네.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칠 뻔했어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것 같았어요.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다음 문제예요. 영화가 슬프다. 여자친구 앞에서 울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영화가 슬퍼서 여자친구 앞에서 울 뻔했어요.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영화를 보고 울 수 있어요. 슬픈 영화를 보면 울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친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남자니까 울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영화가 슬퍼서 여자친구 앞에서 울 뻔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거의 울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친구와 통화를 하다 약속 시간에 늦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친구와 통화를 하느라고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할 이야기가 많아서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느라고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늦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때요? 늦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미리 예매하지 않다. 공연을 못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리 예매하지 않았으면 공연을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여기 미리 예매하지 않았으면. 자, 앗, 엇,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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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지요?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것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미리 예매를 했어요? 사실은 예매를 했어요. 표를 미리 예매했어요. 그런데 예매한 상황, 실제로 일어난 상황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예매하지 않았으면. 네, 여러분, 이 사람은 공연을 못 볼 뻔했어요. 네, 이 공연이 인기가 많은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매하지 않았으면 공연을 못 볼 뻔했어요. 거의 못 볼 것 같았는데 공연을 봤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지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습을 해 볼게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약속 장소를 못 찾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어요. 이 사람은 약속 장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다음 문제예요. 2번, 아침에 급하게 뛰다가 네, 어떻게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길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거의 넘어질 것 같았어요. 넘어지기 바로 전 상황까지,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다음 문제예요. 3번, 지하철에서 책을 읽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려야 할 역에서 못 내릴 뻔했어요. 책을 이 친구가 아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지하철 역에서 내려야 해요. 그런데 내려야 할 역에서 못 내릴 뻔했어요. 거의 못 내릴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가서 내렸어요. 못 내릴 뻔했어요. 지하철 역에서 내린 거죠?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남자친구와 싸워서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네, 헤어질 뻔했는데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헤어질 뻔했어요. 거의 헤어질 것 같았어요. 헤어지기 바로 전 상황,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헤어지지 않았죠? 왜요?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다음 문제예요.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거의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깨워 주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잘 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지영 씨, 지갑이 교실 책상 위에 있던데요? 고마워요. 이야기 안 했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지갑을 잃어버릴 뻔 했네요. 이 사람은 과거에 몇 시간 전에 지영 씨의 지갑이 교실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몇 시간 전에 이 사람이 본 지갑, 지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지영 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영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안 했으면 지갑을 잃어버릴 뻔 했네요.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거의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거의 지갑을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앞에 자동차가 오니까 조심하세요. 아이고, 조금만 늦었으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사고는 나지 않았죠? 네, 운전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예요. 왜 수영을 안 좋아해요? 제가 전에 이 사람이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물에 빠진 적이 있나요?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영을 안 좋아할 만하네요. 다음 문제예요. 2번,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나요?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문제를 더 맞았어요? 어때요? 틀렸죠? 그런데, 틀렸는데 그 틀린 사실, 과거의 그런 사실, 일어난 일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합격할 뻔했는데, 틀려서 불합격했어요. 네,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합격할 뻔했어요. 네, 여러분 합격을 하는 것은 어때요?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합격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점수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합격을 했을 거예요. 거의 합격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틀려서 불합격했어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밥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지요? 네, 아침과 점심을 굶어서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침과 점심을 모두 굶었어요. 아주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죽기 전 상태까지 갔어요.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침과 점심을 안 먹으면 죽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할 때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먹으니까. 네,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을뻔하다를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을뻔하다는 보통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일이 거의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조금 조심을 하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우리 이번 강에서는 먼저, 듣고 확인해 봅시다 를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 볼 거예요. 재미있는 대화를 잘 들어 보세요. 무슨 의미냐 하면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에요. 선생님, 언제 국수를 먹여줄 거예요? 수원 씨, 국수 먹고 싶어요? 제가 사줄까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이에요. 네?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정말 국수를 사줄 뻔했네요. 그런 말도 다 알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네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누구한테나 그런 일이 있죠. 그래도 한국어를 말하다가 실수를 할 때면 사실 귀가 죽어요. 네? 귀가 죽는다고요? 귀가 아니라 기예요. 그 표현은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제대로 잘 들었는지 우리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수원이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1번, 언제 결혼할 거예요? 2번, 언제 국수를 사줄 거예요? 3번, 언제 국수를 같이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여러분,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지요? 다음 문제예요. 수원은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1번, 실수를 해요. 2번, 자신감이 생겨요. 3번, 포기하고 싶어져요.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실수를 해요. 다음 문제예요. 페이는 한국어로 말하다가 실수를 할 때 어땠어요? 1번, 귀가 죽어요. 2번, 귀가 죽어요. 3번, 귀가 살아요.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정답은 2번, 귀가 죽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네, 우리 이번에는 어휘를 함께 배워 봅시다. 이번 과에서는 결혼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먼저, 국수를 먹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국수를 먹어 본 적이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이 음식이 바로 국수예요. 긴 면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국수를 옛날에는 특별한 날에만 먹었어요. 결혼식이나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큰 잔치를 할 때 국수를 먹었어요. 결혼식에 온,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국수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수를 언제 먹여 줄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네, 언제 결혼을 할 거예요? 언제 결혼을 해서 나에게 국수를 먹게 해 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국수를 언제 먹여 줄 거예요? 선생님, 언제 국수를 먹여 줄 거예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청첩장이라는 어휘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청첩장이 뭘까요? 네, 결혼을 우리가 할 때 사람들을 초대해요. 초대하기 위해서 적은 것을, 그것을 우리는 청첩장이라고 말해요. 청첩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결혼을 해요? 일시가 필요해요. 일시는 결혼하는 날짜와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필요할까요? 네, 자, 결혼을 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와요? 어떻게 그곳을 찾을 수 있어요? 찾아오는 길, 이런 내용들이 청첩장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예문을 같이 볼게요. 결혼식에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네, 여러분 나라에서도 결혼을 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죠? 네, 다음 어휘를 같이 볼게요. 추기금. 네, 추기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친구의 결혼식,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가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그렇게 축하해 줄 때 어떤 선물을 주나요?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축하하는 의미로 주는 돈을 추기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문을 같이 볼게요. 하얀색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서 냈다. 네, 축의금은 보통 이렇게 하얀색 봉투, 하얀색 그 종이, 종이로 만든 봉투에 넣어서 줘요. 하얀색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서 냈다. 다음 어휘를 볼게요. 신랑, 신부, 하객. 네, 우리 결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지요. 네, 신랑은 누구예요? 결혼을 하는 남자를 우리는 신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신부는 누구일까요? 네, 결혼을 하는 여자를 신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러 온 손님을 우리는 하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문을 같이 볼게요.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온 하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네, 우리 하객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인사하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본문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본문대화의 내용을 함께 알아 봅시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수원 씨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언제 국수를 먹여 줄 거예요? 언제 국수를 먹여 줄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죠? 언제 국수를 먹게 해 줄 거예요? 언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 이야기를 듣고 페이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원 씨, 국수 먹고 싶어요? 제가 사 줄까요? 네, 여러분, 페이 씨가 지금 국수 먹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 씨는 이 국수를 먹다의 의미를 알아요? 네, 모르는 것 같죠? 그래서 정말 국수가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국수를 먹고 싶어요? 제가 사 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한 말 중에 무슨 의미냐 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여러분, 의문사와 야하면 의문사와 야하면을 함께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일까요? 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대답을 시작할 때, 대답을 할 때 의문사냐 하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을 말할 때 그 대답을 시작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의문사, 야하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야하면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이에요. 국수를 먹다의 의미를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페이시가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정말 국수를 사줄 뻔했네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 과에서 공부했어요. 을 뻔했네요는 무슨 의미죠? 네,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것 같았어요. 네, 거의 사줄 것 같았어요. 사주지는 않았어요. 이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다 알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네요. 네, 여기서 그런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떤 표현을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공부하잖아요. 바로 그런 말을 말해요. 여러분, 발이 넓다 라는 표현을 알아요? 네, 발이 넓다. 어떤 의미죠? 진짜 발이 넓고 크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발이 넓다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수를 먹다도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말도 다 알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네요. 라고 칭찬했어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런 의미죠? 한국말이 서툴러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네, 수원 씨가 한국말이 서툴러서, 서투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서투르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서투르다는 어떤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서투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 뭐가? ~~이 서투르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서툴러서라고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 서투르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네, 서투르다, 다 앞에 르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같이 사용이 될 때, 자, 서투르다에 르가 어때요? 아, 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뒤에 뭐가 오죠? 네, 어서가 함께 사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르가 어와 만났어요. 그럴 때는 으가 없어져요. 그리고 르가 한 개 더 생겨요. 리을이 한 개 더 생겨요. 그래서 서툴러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툴러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네, 이 사람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해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누구한테나 그런 일이 있죠? 자, 우리 다가 보면 앞에서 공부했어요. 외국어를 여러 번 계속 공부해요. 배워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상태, 새로운 결과가 생겨요? 이야기하고 있네요. 외국어를 배워요. 배우다가 보면 누구한테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한국어를 말하다가 실수를 할 때면 사실 기가 죽어요. 네, 여러분, 기가 죽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네, 기가 죽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그것을 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여러분? 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있죠? 힘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럴 때 기가 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가 죽었어요? 네, 지금 페이 씨처럼 한국어를 말하다가 실수했을 때 기가 죽었어요? 네, 아마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수원 씨가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가 죽는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수원 씨는 어때요? 발음을 잘못 들었네요. 귀를 귀로 들었네요. 귀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한국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자, 페이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가 아니라 기예요. 귀가 아니에요. 기예요. 그 두 문장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귀가 아니라 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표현은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은 어떤 것을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것을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자신이라고 하고요. 그런 자신이 있다고 느끼는 것, 자신이 있는 느낌을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감, 난 할 수 있어요. 라고 나를 믿어요. 자신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돼요? 네,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신감을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신감을 가지다. 네. 여러분,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보면 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페이 씨가 그 표현에 대해서, 기가 죽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표현은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누구나 외국어를 배우다가 보면 이런 경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하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더 말해봅시다 를 같이 공부합니다. 네. 더 말해봅시다 에서 우리가 배울 표현은요. 다가 보니까 입니다. 다가 보니까는 av와 같이 사용을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떤 행동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 과정에서, 반복하는 과정,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기타를 매일 치다가 보니까 잘 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타를 잘 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기타를 쳤어요. 기타를 매일 쳤어요.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치다가 보니까, 자, 어떻게 되었어요? 네. 새로운 상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타를 잘 치지 못했는데 잘 치게 됐어요. 네. 여러분, 어떤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가 보니까는 어떤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네. 그런 과정,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뒤에는 과거의 형태가 오는 표현이에요. 다음 문장을 같이 볼게요. 그 사람과 자주 만나다가 보니까 친해졌어요. 네. 처음에는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자주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어요. 네.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어때요? 친해졌어요. 새로운 상태가 되었죠? 네. 여기에도 이렇게 친해졌어요. 과거 형태가 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어두운 데서 자주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눈이 나빠졌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네. 어두운 데서 자주 스마트폰을 봤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 과정 중에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죠? 새로운 상태가 되었죠. 어떤 상태가 됐어요? 네. 눈이, 눈이 나빠졌어요. 네. 여러분, 어두운 데서 자주 스마트폰을 보다가 보면 눈이 나빠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렇게 다가 보니까 과거 형태와 같이 사용을 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배운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 볼게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매일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건강이 좋아졌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네. 자, 이 사람은 건강이 좋아졌어요. 건강이 나빴어요. 건강이 나빴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네. 매일 운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건강이 좋아졌어요. 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운전을 잘하게 됐어요. 네. 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매일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운전을 잘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운전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운전을 했어요. 매일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네.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운전을 잘하게 됐어요. 새로운 상태, 새로운 결과가 생겼어요. 네. 잘 하셨어요. 마지막 연습을 해볼게요.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지 오래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래 살았어요. 계속 살았어요. 네. 계속 살았어요. 한 5년 정도 살면 한국 문화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 정도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 계속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네. 한국 문화를 잘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연습을 잘 하셨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한국어를 잘 하게 되었어요. 네. 아직 그렇게 느끼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양б